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래! 난 방금 대단한 소리 하기는 뭔 소리지 싶었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40만원 나오는 거면... 아니야 계세요! 기름이 550원이니까 100개하면 250원이에요! 죄송합니다! 기름이 더 비싸야 되네! 어떻게 맨날 더 비싸! 빨리! 함부로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노예가 되십시오! 그래! 원래 우리는 죽으라고 하네! 더 힘든 노예 일을 하라 그러지! 아! 되시면 되겠다! 너무 힘든 놈! 전방에 뭐냐! 아주 멋진... 아주 멋진게 보이는구만! 어! 잠시만! 여기 이거 사정거리 계산하면은 저... 치첸 2차 맞겠는데? 사기가 안될려나? 근데 한 배... 한 배 넘어서 있을걸요? 아마? 그 마우스 이빨에 올려가 쏘면은 맞지 않을까? 아... 왜이럴까 난... 일단 한국 부수고! 저거 되나? 한번 실험해보자고! 내가... 텐신이 거기에 몇명 탔어요? 4명 탔나? 다 타있어요! 다 타있다고? 이쪽으로 한 명 넘어와! 저 빼고... 아 오케이 오케이... 텐신이 합쳐서 5명 다 있나 거기? 네! 그러면 한 명 넘어와! 왜냐면 텐신이 옮기면서 쏴! 그게 더... 그니까 제가... 아닌데... 아아... 4명이요 4명 오케오케... 자 갑시다!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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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정결이 안돼 적어도... 땡겨야돼! 그냥 그 옆으로 땡기지 말고 직선으로 땡겨도 돼! 전진! 어.. 아... 네... 발포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멀쩡 묻어도.. 왼쪽으로... 왼쪽 왼쪽 왼쪽에 있는.. 포탑 어케오케오케이! 파이어오오! 음... 저 요자독으로 막... 좀 살짝 당황할게요 어... 오케이... 포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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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탑부터 깨! 포탑 멍탑니다아... 포탑 안 소네요! 왜 안 소지? 이렇게 사과대가 안난다고? 더 가까이 봤어요 더 가까이 오케이 야 몽땅 날려 이거 다단대가서 또 쏴도 되겠다 이거 치쿨탄이 뒤여가지고 그래 몽땅 날려버려 저는 살짝 경찰 좀 해볼게요 저쪽 어떻게만 때릴 수 있나요? 오케이 기간지에 다 돼 발퐁 와 데미지 막 끝내준다 그렇지 이 맛에 하는거지 그거 너무 뭔데? 뗄 수 있나요? 아슬아슬하게 다일 것 같애 최대한 위에꺼 일단 부숴 보세요 오오오오오 헐 리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야야야 오케 우리 쏘는거 아니다 우리 쏘는거 아니다 야 우리 쏜다 우리 쏜다 야 너무 못쫓어 거의 한 40미터 정도 되는거 같아요 사거리가 항공하고 최대한 인마를 귀찮게하자고 왼쪽에는 포탑 하나 부수고서 그냥 들어가서 쏘깁시다. 저걸 멀리서 쏘자고? 그래도 될 것 같아. 들어가서 쏘야될 것 같아요. 저기 벽에 막혀서 안 쏘져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럽시다. 저걸 멀리서 쏘자고? 안쪽 포탑 여기서 쏘게. 불가사 포탑 하나밖에 없어요. 저거 부수고서 들어갑시다. 안달아요. 저쪽에 안... 저거 안까지 안되나? 금번에 옮깁시다. 좀 더 옮겨.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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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야 대암 거포주의 개꿀. 다들 내려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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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이쪽으로 데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나 한번 확인해봐. 상륙해가 싸우자고? 어차피 저거 요거 사버리가 안닿거든요. 우리 안맞겠나? 될 것 같은데? 안전한지만 봐주세요. 어 뭐야 뭐야. 아 포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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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타타타 바로 타. 안닿네. 안닿는다고? 포탑이 안보여. 포탑 어디있어? 저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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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다. 야 비켜 비켜 빨리 빼 빼 빼 빼 빼 빼. 야 저 숲들 쏠게요. 아니야 쏘면 죽어. 야 점막 올라간다. 야 죽었어. 야 상대도 안된다. 수영할때는 거의 못써가지고. 러전님 그냥 그 포탑 위치가 어딘데? 죽어 사이는 공격 못한대야. 뭐가 공격이 안된다고? 야 집어치어 탑수영. 러전님 빨리 타. 시간을 타면. 그쪽으로 오면 오면 찍었어요. 빨리 타타타타타타타타 타타타타타타. 탑승하고. 최대한 부수는게 어떻게든가요 그냥? 최대한 한바퀴 돌면서 부술 수있는거 다 부숴. CrimeAdam님. 운전점엔 이제 운전. 운전운전운전. 어디로 가요? 뒤로 가요 앞으로?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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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으로 우리 저남 따라가 그냥 여기 빙빙 돌면서 그냥 때릴 수 있는 거 다 어 저쪽에 저 뭐니야 무겁자 빼고 부숴러 야 아군 쏘는 거 아니야 아군 쏘는 거 한 적은 없어 저거 뭐니야 어 다 깨 그냥 저거 있는 거 다 깨버려 그 빠악 꽝꽝꽝꽝꽝 카페하고 뒤에하고 안 부딪히게 빡빡 터진다 아이고 잘 부서진다 산업시대 포탄못해놔 안녕 쿵 야 이거 해안포 다시 지으려고 고정 좀 하겠네 그렇죠 어 해안포 다시 지고 할라면은 암쩡 걸릴거야 쏟 갑시다 앞에 뭔데 야 저기다 저기다 앞에 저 앞에 저 앞에 저 야 도전 준비 야 뭐 쉬는 거 일걸 쉬는 거 그렇지 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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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edacedaced cbc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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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 위로 한바퀴돌아 야 비행선 저 안되나 야 비행선 비행선 비행장 비행장 저기 안되나 거리 될 거 같은데 어..저..저..볼걸..볼걸..볼걸.. 저거 절벽때문에 안될걸요? 가보자 일단은! 아 근데 이거 다 부수고 들어가야되는데 일단은 쏠수있는건 다 쏴 어..쏠수있을거같은데? 거리가? 그래..거리가 잘못하면 맞아 조금만 더 가까이 붙여주세요 그래 거리가 아주 애매하거든 되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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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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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시기에서 뭐냐? 어차피 비행장 나오니까 비행장 다시 지어야되거든 무서워! 50초 남았다 50초 내로 끝내야된다 있는거 없는거 막 쏴요 러저님 2번..어 오케이 오케이 바로 탑승하면 돼 바로 탑승하면 돼 그냥 그 1번 이거 누릅니다 오케이 쏴 쏴 쏴 쏴 쏴 쏴 쏴 비행장부터 깨버려 30초 남았습니다 30초 남았어요 자 비행장 20초 28초 남았습니다 비행장 빨리 깨버려 자 태믹 8초 빠이! 공! 귀환하라 전군 귀환하라 맞춤 확산기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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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구요 어 비행장 다시 한번 지어봐 아주 신난다 전군 철수 그렇지요 야 가면서 뭐 한방씩 먹여주고 한방씩 때려놔 그럼 임마다 수리 안돼 됐다 됐어 쓰다 쓰다 공격중지 철수 저 최팬린 나오네요 오케이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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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대 철수 어디서 왔는거지 이번에? 똑같나? 바이산? 아니? 야 전마들 웃겨 우리 항구 하나 부숴다고 전마들 비행장 날라갔어 매우 훌륭하구만 보복 야 확실히 우리는 해군 해먹어야겠다 장비 들고 있으니까 할만해 장비 들고 있으니까 할만해 어? 그렇지 에이 그냥 다 똑같은거니까 어? 딱 보병쪽으로 넘어가면 시민등급 그런것 때문에 어 보병은 이제 물량성이죠 응 어떻게 보면 역시 해군 해군 굿굿 애초에 해전해서 쟤네들은 그 뭐냐 헛등할게 없잖아요 막 어 텐신님 텐신 텐신 일로와요 우리 맞춰서 갑시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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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급한거 없잖아 우리 어 급한거 없잖아 우리 아 급한거 없잖아 우리 범바밤 그렇지 지금 끝났는데 그리고 지금 우리 우리 뭐니야 본수도섬 있잖아여 어 SS등급으로 뭐니야 그 방어전 보상 나왔습니다 이따 확인해보시고 어 SS요? 네 SS로 나왔어 에이 중간에 들어가서 못 얻었대요 방어전 좋아 얼마 안 받았을걸 약간 좀 몇만원 차이밖에 안 나요 텐신이! 텐신이! 우리 뒤에 따라와! 아 멋지다! 앞질러 갑시다! 아까전에 공격하던거는 갔나보네요? 아하! 우리 한국헌대에 두사지자마자 바로 지웠어! 우리가 앞질러 갑시다! 우리가 앞질러 가고 텐신이 뒤로 따라가고 갑자기 멈추시길래? 옆에 옆... 내연기관! 내연기관! 전차 탈 수 있습니다 저희 이제! 오케이! 전차된다! 어차피 앞에서 나오는구나 어 그리고 비행장도 이제 되네요? 비행장! 산업시대 비행장! 어! 탱크 이제 나오네요! 어! 탱크 뽑을수있어! 그... 그리고 일단은 잠시만! 가자마자 방사포 트럭 있잖아요? 그... 전함 위에 올라가지는지 실험해봅시다! 되면은 얹어! 되는걸로 알아요! 얹어! 얹어서 쏴! 그거 잘하면 돼요! 얹어서 쏘자고! 으흠! 으흠! 채펄린으로 가도 되고 워어억! 크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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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하고 본진 어느정도 벗고 되면 벗어서거 들어갔죠 그렇죠.. 야! 기억납니까? 어 우리 여기! 이제 채펄린 끌고 벗어서거 들어간대 우리 기억나요? 어 우리 어제 아래만 해도 화물선 타고 막 벗선 타고 와 100크다 이러고 있었던가 근데 지금은 전함을 끌고 다니네 이야아 좋아 오케이 앞으로 1키로 남아있는 것부터 하필 5.5키로 오케이 이동하겠습니다 다음 전쟁 그냥 준비하겠다 다음 전쟁 1시간이니까 가자마자 실험만 해보고 차고 업그레이드부터 하고 이제 이동 이제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전쟁에서는 아까 그 섬 있고 우리가 못 깼었던 황구 하나 남은거 있잖아요 저길 아예 작사를 내버리자고 어 해안섬이 하나 있어 아 해안섬이란다 해안가가 있거든 해안도시가 저길 깨로 가자 저길 부셔버리러 가자고 이번에는 이렇게 한대 두개에다가 캐펠리 하나 얹어서 갈까요? 어 하나 얹어서 가자고요 그리고 함선당 4명만 타면 돼 5명 탈 필요없어 네 그니까 굳이 그 뭐니 함대전 할게 아니라면은 4명만 타도 돼 우리는 뭐니야 도시 폭격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1시간은 56분 남았습니다 5분 내로 뭐니야 아 한곳인지 한번 볼까요? 어? 앞에서 물섬입니다 응 앞에서 물섬이야 아 오른쪽 아냐 일단 빨리 건너가자고 어차피 갈 길에 보일거야 확대하면 보이는데 아직까지 못 지었어 점화들 다시 지을라 하면은 쇠가 빠질거다 점화들 다시 지을라 하면은 쇠가 빠질거다 한 길드가 관리하고 있지 않나? 어느 길드가 관리하고 있는지는 안나오네 그냥 문명만 나와요 근데 다음번에는 시청을 때려.. 시청 거리 안되나나? 어? 상호는 어디간만이나 시야가 안나와요 아 그래? 아 시야간만 되면은 쓸만할텐데 말이야 아 맞다 그건 어때요? 이거 다음에 구축함 있잖아 그거 이집트 구축함 아니야? 아마 그럴걸요? 제가 알기 그러면 미사일 쏠거 아니야? 근데 미사일을 어떻게 날아갈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복사로 날아가는게 있는지 모르겠어가지고 위로 올라가갖고 막히잖아요 여기는 그쵸 제가 알기론 구축함이 아니 그 뭐냐 어 구축함이 겁나 센걸로 알고 있는데 으흠 전차가 녹더라구요 다 녹고 천공역과 하면 어 이러면 되겠네 그냥 우리는 우리 섬 근처에 그냥 구축함 한 두대 뽑아갖고 돌아다니면서 정막하면 되겠네 아 쟤다니 짓고있네 짓고있네 짓고있어? 어디 와 이야 야 먹고사기 힘들지 친구들 자 이거는 이거는 가는 길에 선물 주는거 이걸 전투전은 부쳐져요. 약간 연합뿐인데 아 그래 그러면 미리 전투전에서 도착해서 작살내고 있으면 되네 가까이 붙어 아 근데 여기가 잘 만들어서 예 진짜 외곽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친하게 보자고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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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군 아군 조준 똑바로 안하는 저 저 머리야 폭격수 누구야 모르겠어요 사라지나요? 데미지 안들어가 데미지 안들어가 귀환! 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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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야 그래도 뭐 도면 아 잠깐만 도면 한개당 저 5000원 아니야? 잠깐만요 어 어 1200원이에요 1200원 밖에 안하네 아 그래도 한 3600원 날렸네 갑시다 전군 귀환하라 춰 야 핵몬지다 80cm 열렸나 아냐아지 아니 Cayenne 누가 안되왔어 안잡았어 걸 올락하는 걸 항공모함 모르겠어 저게 엄청 어려울거에요 아니요? 어떤게 테헨신이 옆으로 와 옆으로 탬이버같으면 다 끈것 같은데 제편링은 안 옳은데 우리가 오른쪽으로 와